아 뜨거워 아 저 저기요 네 저기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금방 체인지 해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손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맥스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치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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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죠 아이고 저거 마크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오세요 또 올게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먼저 가세요 천천히 타이밍 편의점 쓰읍 관리 너버 38975번 출근 출근 나의 하루 시작해 매일 밤 같았는데 오늘은 왠지 먹구름이 좀 커졌다 가치면 내 모습이 정말 나비가 있는 것들아 멈춰만 있어 쓸모없어 내가 찾는 바로 사랑의 의미가 쓸모없는 곳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지? 이제 어떤 멋진 일 나의 하루를 찾을까 언젠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안녕 알았어 atell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